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종근당건강이 1년에 단 한 번 진행하는 행사를 통해 고객 감사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. 블랙페스타 기획전은 1년에 딱 한 번 열립니다. 올해는 종근당건강 인기 제품을 3개 구매할 경우 1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종근당건강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고객 구매율이 높은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또 10% 추가 할인 쿠폰을 하루에 3장씩 제공합니다. 특히 해당 쿠폰은 종근당건강 전 제품에 적용 가능합니다.